어. 선배, 시간 괜찮아요? 어, 왜? 저기 한 변호사가 천안서 씨한테 정말로 와이프 폭행한 적 없냐고 물었는데 뭘 추궁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. 뭐 그래서 변호사 바꿔달라 그러는데 변호사 추가 지정서 제출할 테니까 선배랑 한 변이랑 같이 하는 거 어때요? 그래, 알았어. 그렇게 정리할게요. 응. 변호사님이 AS 해달라고 하셨잖아요. 저는 변호사님 지키려고 그랬던 거예요. 많이 힘들었겠네, 한율이. 네. 한 변? 미안해. 뭐가요? 나 계속 AS 해주는 거지? 한 변이네 변호사잖아. 그럼 한 번만 봐, 봐드릴까요? 천안서 씨 사건 같이 잘 끝내보자. 그래야 내 자리 지키는 거잖아. 맞지? 변호사님! 응? 어디 가시면 안 돼요. 응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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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